특별히 정해놓고 원작이 있는 작품을 선택한 건 아니고요. 이번 작품은 사실은 제가 제안 받았던 작품인데 신진명이라는 캐릭터가 사실 원작 소수라고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캐릭터가 공포영화 주인공으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지점들이 좀 있어서 이번 작품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. 그리고 김성균 씨는 제가 같이 작업하고 알고 있는 배우들 가운데 사실은 가장 다양한 캐릭터 정서를 가지신 배우분이신 것 같아요. 연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도해보고 싶은 배우 같이 뭔가를 계속 만들어보고 싶은 배우시기 때문에 이번 작품은 사실은 이웃사람에서 김성균 씨가 했던 좀 찌질하거나 혹은 악랄한 살인마의 역할과는 정반대 지점에 있는 그런 정서를 김성균 씨한테서 한번 끌어내 보고 싶어서 성균 씨하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. 김성균 씨의 새로운 면을 감독님이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자 김성균 씨를 이 역할로 캐스팅을 하신 것 같습니다. 계속해서